이어야 하는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는 등 미신고 영아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아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면서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힘은 전담 TF를 구성해서 입법 등 종합 대책을 마련기로 했습니다.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